뭔데? 이거는 구독을 눌러줘야 누구 유튜버 구독을 해? 응? 드래곤 엔진다 빼고 드래곤 엔진다 빼고? 다른 유튜버? 아니! 우리 드래곤 엔진다! 당장 구독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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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모바일 아이오맨 시뮬레이터에 왔는데요 이게 전 처음에 컴퓨터로만 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였더라구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콜슈트로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마크 난 3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죽었지? 콜슈트로 누르면 되구요 마크 3 대신이다 엔진짠 어 뭐였더라 어 저 중 중서만 내가 바로 여기 3개 아니 뭐였더라 영 자 이렇게 힘을 누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크가 보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파워온을 다시 눌르면 이렇게 다시 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거는 그냥 점수 부분을 하면 되구요 일단 일반 슈트는 160m 높이가 최대구요 최대인데 어 근데 내가 근데 이게 너무 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였더라 새로운 슈트를 만든다 보는데 안 만들었더라구요 제작진이 제작진이 제발 마크 50 나노스토랑 45 프라이데이 이거 이거 이 셋 좀 제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크5도 제발 만들어주세요 제작진이 제작진이 주택이에요 저 아이언이는 진짜 삑 CLIP 아이고 다 예뻐요 자 이렇게 꺼냅니다 오 마크사람 마크사람 근데 이 마크사람도 영화에서는 아 걸레작이 되겠죠 어 안되겠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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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재벌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럼 저희는 다시 알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알아왔거든요 아 근데 콜슈트로 다시 노려면 되는거였더라구 나 바본가봐 나 진짜 왜이럴까 와 근데 힘줄이 덥다 나도 빨리 10만정도 찍었으면 좋겠어요 가자 마크3 너랑 같이 한번 찍자 응 좋아 오 빰빰 아 근데 원래 마크3은 이렇게 비행 안하는데 이렇게 오진 않고 그냥 기계들이 막 톤이 몸에 하라는데 근데 톤이 좋아 내가 왔더라 파워온 꺼닙니다 해서 다시한번더 콜슈트 누르면 되죠 좋아 좋아 역시 아이언맨같아 아이언맨 내가 바로 여기서 망가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재발사하고 변신 변신 풀어 4 한번 이따가 한번 마크사 한번 해 마크사 12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다시 콜표 2를 눌러 볼까요 내가 한 번 더 파는데 나한테 보리 재미있지 근데 할 것도 없대 니 모르겠다 그냥 보토가 먼저 올라가 나한테 올라갔다가 오로 슈트 오로 근데 여기 진짜 할 수 없네 그럼 그럼 다른 슈트도 한번 보여줘 아 고민되네 슈트 뭘 할지 얘 모르겠다 그냥 마크 42 가자 핸드폰 뚫어 핸드폰 뚫어 핸드폰 뚫어 나 이제 마크 42 변신 마크 42 마크 42가 그 자유적인 이름 토니의 메인 슈트인 마크 42 근데 마크 42 내 꾸덕거면 약하다던데 하긴 뭐 어제도 얼마 안 났는데 응? 위에서 일로와 일로와 그냥 가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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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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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 진짜 아파 진짜 너무 아파 근데 그냥 펀치 그냥 펀치로 달려야겠다 그냥 펀치로 달려야겠다 아이고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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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일로와 이거는 봐 고이자 난 살았다 아이고 아 떨어진다 살았다 토니의 메인 슈트인 마크 42가 지겐 너무 안 지 아 시끄러어 아 뭐 고등어 뭐 얘 소름꺼 좋아 너 맞았어 아이고 난 좀 맞아야돼 맞아야돼 이 자식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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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좀 쏘자 쏘자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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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이사람 공격 공격이기 또 일로와 일로와 이리와 로켓 발사 로켓 발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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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난 다시 살아났다 피해 아이고 아 떨어진다 가 아니다 난 산다 응 난 여기서 죽을 일 절대 없어 아이고 응? 야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근데 안타까운 게 완전히 아 뭐였어 여기서 할 줄을 좀 몰라가지고 아 모바일 이게 피시로만 했는데 모바일로 하니까 너무 익숙해서 아니 익숙하지는 않고 뭔가 어색해서 그 그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 제발 좀 이해해주세요 이리와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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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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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나 되게 익숙해지 앤리하게 자자 저 잼 영상으로 지금 좀 돌아오고있습니다 보성극으로 procrastination 구독해서 눌렀으면 뭐 해야 해야 돼 뭐 해야 해야돼 좋아요를 눌러야 돼 좋아요 가폰 부분